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디바인 매트릭스, 느낌이 현실이 된다. 그렉 브레이든지음, 김시현 온김, 김영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 책에 관하여 디바인 매트릭스의 경험은 여러 면에서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와 비교될 수 있다. 양쪽 다 시스템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써야 한다. 컴퓨터 언어는 0과 1로 된 숫자 코드다. 그러나 우리의 이식은 숫자도, 알파벳도, 단어도 아닌 전혀 다른 언어를 쓴다. 우리는 이미 디바인 매트릭스의 일부이기에 매트릭스와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당연히 이미 알고 있다. 특별한 훈련이나 사용 안내서 없이도 저절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의식의 그 언어는 다름 아닌 감정이라는 보편적인 경험인 듯하다. 우리는 이미 어떻게 사랑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용서하는지를 알고 있다. 이러한 느낌들이 디바인 매트릭스를 프로그램하는 사실상의 지침들이라는 것을 인지할 때 우리는 기쁨과 치유와 평화가 우리 삶의 한결 쉽게 깃들도록 우리의 기술을 갈고 닦을 수 있다. 나는 이 책에서 과학사나 현대물리학에 대해 구구절절 늘어놓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훌륭한 책이 이미 여러 권 나와 있다. 미치오 카쿠의 초공간, 데이비드 봄의 전체와 접힌 질서 등 몇 권은 이 책에 이용하기도 했다. 이 책들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모두가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이 책은 우리 일상의 신비를 풀기 위해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쓰여졌다. 이런 이유에서 나는 양자물리학 실험 과정을 세세히 설명하기보다는 놀랍고도 혁신적인 실험 결과에 더욱 초점을 맞추었다. 치유와 평화, 기쁨과 사랑, 우정을 삶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이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험 과정이 아니라 그 실험의 결과가 우리 자신에 대해 말해주는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과학적 지식을 상세히 알고 싶어 할 독자들을 위해 각주의 출처를 밝혀두었다. 양자물리학의 놀라운 발견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의실이나 워크숍, 카페에서 수다 떨 때 그럴 때 써먹을 흥미거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양자물리학이 암시하는 반은 심오하고 그 철학은 지구학이 그지없지만 그러한 새로운 발견이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입자가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할 수 있다거나 전자가 아인슈타인의 예상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봤자 우리 삶에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면 그런 지식이 다 무슨 소용 있겠는가 이 경탄스러운 발견이 쇼핑몰이나 거실, 공항이나 교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나 우리 신체의 치유 등의 몸과 관련이 있을 때에야 그 지식은 비로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 양자의 신미와 우리의 일상 사이에는 커다란 틈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디바인 매트릭스는 바로 이 틈을 이어주는 다리이다. 나는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결과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더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내가 이 책을 쓴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에서이다. 종종 우리를 운욱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만드는 이 세상도 희망과 가능성 그리고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를 위해 신과학이 이룩한 놀라운 통찰들을 이야기하듯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수많은 강연을 통해 쌓은 경험 덕분에 나는 청중에게 의미있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학습 방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스로를 좌뇌형이라고 여기든 우뇌형이라고 여기든 사실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양쪽 내 모두를 사용한다. 사람들은 대개 양뇌 중 어느 한쪽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의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논리와 직관 모두를 두루 동원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디바인 매트릭스는 카펫을 짜듯이 날실과 시실이 교차되는 방식으로 쓰였다. 나의 견해와 경험을 우뇌형으로 그려 보이는 짬짬이 이 이야기의 중요성을 보여줄 좌뇌형 실험 결과와 이론이 등장할 것이다. 덕분에 지루한 교과서가 아니라 알기 쉬운 방식으로 첨단 과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DNA를 비롯한 모든 생명이 네 가지 화학염기로 구성되어 있듯이 우주 역시 디바인 매트릭스의 네 가지 특성을 기초로 한다. 디바인 매트릭스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는 바로 이 네 가지 놀라운 발견을 이해해야 한다. 발견 1. 우주 만물을 연결하고 있는 에너지장이 존재한다. 발견 2. 이 에너지장은 우리의 믿음을 비추는 거울이자 이어주는 다리이며 담아내는 그릇의 역할을 한다. 발견 3. 이 에너지장은 초공간적이고 홀로그램적이다. 에너지장의 모든 부분은 다른 모든 부분과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의 조각은 전체를 더 작은 규모로 반영한다. 발견 4. 우리는 감정의 언어로 이 에너지장과 소통한다. 몸과 마음의 치유에서부터 인간관계의 성공과 경력 쌓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실제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다. 우리 인류가 하나의 종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우주 만물이 하나라는 양자적 세계관에서 비롯된 삶의 비결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능력이 한몫을 톡톡히 했을 수 있다. 이 책은 디바인 매트릭스가 가리켜 보이는 이러한 놀라운 개념을 설명하고자 삼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부마다 그 에너지장이 암시하는 핵심사항을 하나씩 펼쳐 보이게 된다. 각 부의 끝에 딱딱하게 결론을 정리하는 방식 대신 중간중간 주요 개념이 등장할 때마다 비결 1, 비결 2 등으로 비결 뒤에 숫자를 차례로 붙여 안내한다. 또한 8장의 끝부분에는 20개의 비결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음으로써 언제든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중요한 인용이나 심오한 영감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조목조목 찾기 쉽도록 각 부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일부 디바인 매트릭스의 발견, 우주 만물을 하나로 이어주는 신비에서는 우주 만물을 연결하는 에너지장에 의해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인식이 고대로부터 전승되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장에서는 과학자들이 이러한 통일장을 찾는데 100년 이상을 지체하게 한 특정 실험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음을 입증한 이 옛 실험을 재확인하도록 이끈 20세기 양자 물리학의 새로운 발견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여기에는 과거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던 에너지장에 대해 과학적 증거를 제시한 대표적 실험 3개가 포함되어 있다. 1. 인간의 DNA는 우리의 세계를 구성하는 물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2. 인간의 감정은 우리의 세계를 구성하는 물질에 영향을 주는 DNA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3. 감정과 DNA의 관계는 시공간의 경계를 초월한다. 그 영향력은 거리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1부의 끝부분에 이르면 디바인 매트릭스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말끔히 지워질 것이다. 디바인 매트릭스를 영적인 면에서 살피든 과학적 관점에서 판단하든 저 너머에 무엇인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 무엇인가란 바로 우리의 본질과 경험은 물론이고 우리의 행동까지도 하나로 잊고 있는 에너지장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다음과 같은 논리적 질문이 나오리라.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을 위해 디바인 매트릭스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2부 상상과 현실을 잇는 달이 디바인 매트릭스는 어떻게 작동하는가에서는 우주 만물이 지역에 관계없이 홀로그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주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본다. 이 원리의 미묘한 힘은 20세기 물리학에서 최고의 발견으로 속고필 만한데도 제대로 이해받지 못한 채 강가되어 있다. 나는 일부러 쉬운 단어를 골라 경험의 신비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우리 모두는 이 경험의 신비를 공유하고 있으나 그 커다란 가르침을 대부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것이 언제나 모든 곳에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 삶을 바라보면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너무 방대하여 대다수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삶의 기쁨과 비극을 늘 함께하면서 서로 지지하고 나누고 함께 참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큰 거는 바로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힘을 이용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여기와 거기, 현재와 과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우주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홀로그램적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는 이미 거기이며 과거는 늘 현재에 있어 왔다. 고대의 영적 전통에서는 우리가 하루하루 매 순간 삶을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선택을 내린다고 본다. 매분, 매초, 삶을 풍요롭게 하거나 고갈시키는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살찌우거나 말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충만한 삶을 선사할 깊은 호흡을 할 수도 있고 메마른 삶을 선사할 얕은 호흡을 할 수도 있다. 다른 이에 대해 생각하고 말할 때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고 모욕하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얼핏 사수해 보이는 각 선택을 내릴 때마다 우리는 초공간적이고 홀로그램적인 의식의 힘을 통해 삶의 시공을 뛰어넘는 영향을 끼친다. 우리들 각자의 선택이 모여 우리의 집단적인 현실이 되는 것이다. 이는 흥미로우면서도 섬뜻한 발견이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선한 소망과 생각과 기도가 이미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이유 우리는 우리의 몸이나 물리법칙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 사랑하는 이가 전쟁터에 있든 회의실에 있든 그 어디든 우리 스스로 집을 떠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즉각적인 치유의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 눈을 감고도 시간과 공간 너머를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3부 디바인 매트릭스가 보내는 메시지 양자의식으로 살고 사랑하고 치유하기에서는 에너지의 통일장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와 이런 점이 우리 삶에 끼친 영향에 대해 실제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공시성과 우연 의도적 치유의 강력한 힘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가 보여주는 진실 등의 사례를 통해 유사한 경험이 우리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 일련의 실제 사례들은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사건들이 실은 우리 자신이며 우리의 가장 내밀하고도 진실한 믿음을 보여준다는 분명하고도 아이러니한 진실을 일깨워준다. 그 중에는 반려동물이 자신의 몸 상태를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변화나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여준다는 놀라운 일화도 포함되어 있다. 이 책에는 고대로부터 전승된 신비로운 지혜 전통에 담긴 위대한 비밀을 풀기 위해 20년 넘게 연구와 여행을 계속한 나의 경험이 추척되어 있다. 우리는 정말 하나로 이어져 있을까? 그렇다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을까?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과연 얼마나 갖고 있을까? 그런 의문을 품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책을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과거의 현실을 미래의 희망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쓰였다. 상처, 비난, 두려움의 흉터로 비틀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 용서를 받아야 하고 사랑과 연민으로 다독거려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다름 아닌 새로운 사고방식을 창조하는 데 있다. 결국 우리는 디바인 매트릭스의 법칙들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뿌리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열쇠이고 큰 기쁨을 누리며 인류가 한 종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뉴멕시코주 산타페에서 그렉 브레이든 3부 디바인 매트릭스가 보내는 메시지 8장 현실 코드 다시 쓰기 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간절히 세상을 바꾸고자 하지만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왔다. 70년대에 10 Ears After라는 락그룹이 불러서 히트를 찐 락 발라드의 가사에는 그러한 이들의 절망적인 심정이 잘 담겨있다. 코러스는 이렇게 시작된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니 당신에게 다 맡겨버릴게. 이번 장에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C줄로 날줄로 엮어 나가고자 한다. 1장에서 나는 인디언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를 했다. 그는 우리가 우리가 우주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래전 잃게 되었다는 전설을 들려주었다. 그는 오늘날 사용되는 복잡한 기술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의 세상 안에서 흉내 내므로써 우리가 지닌 이런 능력을 기억해내기 위한 우리의 시도라고 했다. 그렇게 보면 컴퓨터가 우리 삶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실상 컴퓨터는 우리가 우리의 기억을 저장하고 다른 이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내적 기술과 외적 기술의 비교는 그 인디언 친구의 생각 이상으로 혹은 적어도 그날 그가 내게 들려준 것 이상으로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의 두뇌와 의식은 여러 면에서 컴퓨터의 작동 방식으로 비교된다. 터프츠 대학의 인지연구소 이사인 대니얼 대넷은 성구적 저서 의식 사용 설명서에서 인간의 뇌는 일종의 컴퓨터로 생각될 수 있으며 이런 비유를 통해 인간이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과학이 뇌에 대해 알아낸 사실과 우리가 뇌를 통해 겪는 경험 사이에 존재하는 대넷의 표현에 빌자면 미지의 땅에서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을 컴퓨터 과학은 제공해준다. 확실히 정보 저장과 소통 도구로서 대성공을 거둔 컴퓨터는 우리가 의식의 신비를 이해하는 데 강력한 비유의 대상을 제공해준다. 다음은 현대의 컴퓨터가 작동하는 방식을 유약한 것으로 극도로 단순화되어 있지만 그 정보는 적확하다. 이 간단한 모델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는 외부 세계를 의식하는 내적 활동과 비교하도록 도와준다. 이 부인할 수 없는 유사성은 매혹적이기에 이를 때 없다. 우선 모든 컴퓨터는 작동을 위해 딱 세 가지가 필요하다. 크든 작든 아무리 복잡해 보이든 항상 하드웨어와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작동한다. 여기까지는 쉬울 것이다. 하지만 의식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실제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운영 시스템은 우리가 컴퓨터의 칩과 회로와 소통할 수 있게 해주며 프린터, 스크린 등의 작동을 궁극적으로 가능케 한다. 매킨토시니 윈도우니 하는 말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외에도 특별한 임무를 위해 개발된 낯선 이름의 운영 시스템도 있다. 어느 쪽이든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명령을 컴퓨터가 알아듣는 것은 모두 운영 시스템 덕분이다. 운영 시스템은 우리의 지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준다. 하드웨어는 컴퓨터의 물리적 구조이다. 회로, 칩, 프로세스를 비롯해 모니터와 키보드도 여기에 포함된다. 운영 시스템을 통해 작동하는 기계 장치가 바로 하드웨어이다. 컴퓨터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일종의 하드웨어 장치를 통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된다. 여기에는 모니터 말고도 프린터, 프롤터, 프로젝터 등도 포함된다. 소프트웨어는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등 우리가 사무실과 학교에서 매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컴퓨터는 우리의 지시를 받아 유용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이다. 컴퓨터의 운영 시스템은 고정되어 있어 절대 변하지 않는다. 즉 운영 시스템은 운영 시스템 그대로이다. 컴퓨터가 다른 무언가를 하기를 바란다고 해서 운영 시스템을 뜯어 고치지는 않는다. 대신에 우리는 운영 시스템에 입력되는 명령을 바꾼다.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 까닭은 의식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전체 우주를 거대한 의식 컴퓨터라고 생각한다면 의식 자체는 운영 시스템이 되고 현실은 그 결과물이다. 컴퓨터는 운영 시스템이 고정되어 있어서 그것에 말을 거는 프로그램이 변화되어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듯이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우리는 의식과 소통하는 프로그램들 곧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기도와 믿음을 바꿔야 한다. 우리가 상상한 모든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상상도 못한 것까지도 디바인 매트릭스 안에서는 가능하다. 워드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컴퓨터의 결과물을 수정하듯이 감정과 믿음과 기도는 디바인 매트릭스라는 의식 컴퓨터의 결과물을 바꾸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비유는 우리가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가지고 있으며 매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감정과 느낌과 기도와 믿음의 메시지를 의식에게 보내는 매 순간 그것들은 우리 몸과 관계와 삶과 세계의 현실 속으로 번역된다. 이제 문제는 그런 언어가 존재하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언어를 우리 삶 속에서 의도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느냐이다. 우리의 믿음이 그토록 강력한 까닭과 60억 인구가 사는 세계를 변화시킬 방법을 알고 싶다면 홀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더 높여야 한다. 전체 패턴 우리가 홀로그램적 존재라는 것은 이제 명확해졌다. 우리는 홀로그램 우주의 홀로그램 의식 속에서 홀로그램 몸을 갖고 살아간다. 우리는 우리의 세포로 넘어서서 확장되는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주 자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강력한 존재이다. 단순히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없이 거대한 현상부터 한없이 미세한 사건에까지 밝디 밝은 빛에서부터 시커머티 시커먼 어둠에 이르기까지 장조계의 모든 것을 비추며 우주를 두루에워 싼다. 우리의 친구들, 부모님, 아이들, 배우자 역시 그 전체 중 일부이다. 우리의 몸은 우주의 수많은 패턴들을 비추고 있다. 수많은 패턴들 안에 더 많은 패턴들이 겹치고 또 겹치는 패턴들을 비추고 있다. 우리의 이러한 홀로그램적 존재는 결코 비밀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사는 세상의 역사 안에서 가장 심오하고도 감동적인 시와 산문 중에는 이를 주제로 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영지주의 작품인 천둥, 완전한 마음에서 3세기의 여인은 자기 자신이 모든 사람 안에 이미 존재하는 모든 가능성의 화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선언한다.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창녀이자 성자이다. 나는 아내이자 처녀이며 내 아버지의 어머니이자 내 남편의 누이이니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나를 버리지 말 것이며 나의 강함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니 그대는 어찌하여 나를 그대의 조언자로 삼지 못하고 증오해 왔는가. 우리의 홀로그램적 본질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이 글은 그리스도 교회의 초기에 작성되었다. 시대를 앞서도 한참은 앞선 셈이다. 남성 우월적인 교회의 공예회에서 정경을 선택할 때 이 글을 외경으로 밀어낸 까닭은 뻔하다. 그 탓에 천둥 완전한 마음은 17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 교회 이전 시대에 나그 한마디 문서가 발견되고서야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들 각자는 완전하고도 완벽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완전한 상태 안에서 더 큰 완전함 안에 존재하는 치유의 더 큰 패턴들에 이르는 열쇠를 찾게 된다. 이러한 강력한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 지유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경험과 감정을 총매 삼아서 예를 들어 우리가 상실을 다룬 영화를 보며 느끼는 슬픔은 영화 속 장면과는 별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1990년 영화 늑대와 춤을 해서 존 덤바가 길들인 늑대에게 군인들이 총을 쏘는 가슴 아픈 장면은 이 원리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완벽하게 보여준다. 덤바를 제소로 잡아들인 바로 그 군인들이 덤바의 친구가 된 늑대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덤바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된다. 나는 여러 번 이 영화를 보았는데 그때마다 관객들은 이 장면에서 강하고도 진한 감정을 느꼈다. 어떤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늑대 투삭스가 총에 맞아 죽는 장면이 왜 이렇게 슬픈 거지? 그 답에 놀랄 것이다. 사실 그들이 느끼는 슬픔은 영화 속 장면과는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들이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잃었건 하나 빼앗겼을 때마다 한구석에 밀어둔 감정을 영화의 그 장면이 촉발한 것이다. 영화가 우리에게 불러일으킨 감정이 영화 속 인물보다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잃어버린 자아의 일부와 더 많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많은 부분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책이나 영화나 상황들 속에서 동일시를 느낀다. 이는 아픔의 순간을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 버린 것들을 우리가 여전히 인식한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일깨우는 무의식적 방법인 것이다. 우리의 삶은 다음과 같이 작동하는 것 같다. 우리를 각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전체의 다른 부분들을 비추어 준다. 이는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안에서와 같이 밖에서도 라는 고대 신비학의 원칙을 떠올리게 해준다. 물리학자 존 휠러가 말했듯이 우리는 우주 안에 있는 우주의 피드백 고리로서 크기만 다를 뿐 똑같은 패턴을 끊임없이 되풀이 비춘다. 고대의 전통들이 이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위대한 치유를 발견하게 될 때까지 삶의 경험이 계속 순환한다고 믿는다. 치유를 발견한 다음에야 우리는 순환의 고리에서 해방된다. 인두교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제야 우리의 카르마가 끝나는 것이다. 현실 창조의 20가지 비결 여기에 제시된 것들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다. 하나하나 따로 놓고 보면 흥미롭다. 한데 모아놓고 보면 하나의 이야기 즉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 우리의 창조력을 활성화시켜준다. 이들 비결은 의식 컴퓨터가 현실을 창조할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즉 변화의 코드이다. 코드라면 의뢰 그렇듯이 이들 비결은 한 가지 근거를 갖고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케이크를 굽기 전에 모든 재료를 한자리에 가져다 놓아야 하듯이 현실 창조의 비결은 각 단계를 모두 이해해야 하고 필요할 때 적절히 쓸 수 있어야 한다. 이들 비결을 생각할 때면 카발라의 세 번째 책인 세페르 예치라에 묘사된 일련의 파워풀한 지식이 떠오른다. 우주가 창조된 방식을 단계별로 설명한 이 책은 독자로 하여금 우주 창조의 각 단계를 한 번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이끈다. 덕분에 독자는 각 단계별로 그 힘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고대의 지침서는 이렇게 말한다. 이들을 시험하고 조사해보라. 그 본질을 중심으로 삼아라. 마찬가지로 아래의 비교들 역시 하나씩 살펴보고 당신 자신의 삶으로 초대하기 바란다. 저마다 변화의 강력한 힘으로써 장점을 갖고 있다.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물고 늘어져라. 그렇게 모든 단계를 고찰하고 나면 세계와 나 자신을 바꾸는 비결이 자기 자신의 것이 될 것이다. 의식 변화의 20가지 비결 비결 1 디바인 매트릭스는 우주를 담고 있는 그릇이자 만물을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이며 우리가 창조한 것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 거울이다. 비결 2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비결 3 우주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자신이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그 일부임을 깨달아야 한다. 비결 4 한때 하나였던 것들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든 아니든 항상 서로 이어져 있다. 비결 5 우리가 의식을 집중하는 행위는 곧 우주를 창조하는 행위이다. 의식이 우주를 창조한다. 비결 6 우리가 어떤 변화를 원하든 우리는 그 변화를 창조하는 데 필요한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 비결 7 우리가 의식으로 집중하는 것이 우리 세계의 현실이 된다. 비결 8 새로운 현실을 선택한다고 단순히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비결 9 느낌은 디바인 매트릭스와 소통하는 언어이다. 꿈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았다고 느껴라. 비결 10 아무 느낌이나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에고와 편견이 없는 느낌만이 창조로 이어질 수 있다. 비결 11 우리는 우리의 세계로서 우리가 경험하기로 선택한 것들과 삶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비결 12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과는 달리 물리법칙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다. 비결 13 홀로그램인 무엇인가는 모든 부분의 전체를 담고 있다. 비결 14 우주적으로 연결된 의식 홀로그램은 소망과 기도가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순간 이미 목적지에 도달해 있음을 보장한다. 비결 15 우리 삶의 작은 변화는 의식의 홀로그램을 통해 세계의 모든 곳에 반영된다. 비결 16 집단의식의 변화를 야기하기 위해 필요한 채소 인원은 총 구성원의 1%의 제곱근이다. 비결 17 디바인 매트릭스는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창조하는 관계의 세계를 거울처럼 대비추어 준다. 비결 18 우리의 부정적 경험의 뿌리는 세 가지 보편적 두려움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버림받음, 낮은 자존감, 신뢰 부족이다. 비결 19 우리의 가장 친밀한 관계 안에서는 우리의 참된 믿음이 그대로 비추어진다. 비결 20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기로 선택한 바로 그것들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거의 누구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지각을 가지고 있다. 안개에 쌓인 고대의 기억 깊은 곳 어딘가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마술적이고도 기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이성이나 논리의 경계를 넘어서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을 꿈꾸곤 한다. 왜 안 그렇겠는가? 하지만 어릴 적 우리는 기적이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규칙을 배워야만 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기적적인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것들이 널려 있다. 2부에서 양자 입자의 이례성이 단순히 괴이하거나 기묘하다고 치부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무엇임을 살펴보았다. 양자가 시공해서 그토록 자유로울 수 있다면 우리도 현실에서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의문을 제기하였다. 지금까지 그 대답을 보류하고 기다려온 데에는 나 나름대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 스스로가 믿어온 것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실험과 연구 결과들을 두루 살펴보건대 그 대답은 그렇다이다. 우리를 이루고 있는 입자가 다른 입자와 즉각 소통할 수 있으며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할 수 있고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에서 살 수 있으며 현재의 선택으로 과거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 역시 그럴 수 있다. 그러한 고립된 입자들과 우리 사이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수많은 입자들이 의식 자체의 힘에 의해 한데 뭉쳐진 존재라는 것이다. 고대의 종교는 우리 마음을 깨우고 현대의 과학은 우리 정신을 깨움으로써 우주의 단일하고도 더없이 강력한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가르쳐준다. 우주의 가장 큰 비밀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의 믿음과 상상력 속에는 세계를 변화시킬 힘이 있다. 너무 단순한 말 같아서 헛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나는 이것이 사실임을 확실하게 믿는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불멸을 두려워한다고 표현한 수피신 루미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를 진실로 놀라게 하는 것은 불면성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었으리라. 서문의 크리스토퍼 로그의 시에서 입문자들이 하늘을 날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곤 살짝 떠민 것뿐이었듯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세계와 운명의 창조자이고 내적 믿음을 우주라는 캔버스에 표현하는 우주적 예술가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한 아주 작은 관점의 변화뿐이다. 우리가 예술가이자 예술품이라는 사실을 명심한다면 우리 자신이 기적의 씨앗이자 기적 그 자체라는 건 역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디바인 매트릭스 안에서 이미 치유된 것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